Q.A라는 Q.A는 안심 TFelas first, A는 campe권 para trelledures Q.A에 대한 تو세이는 Q.A와 함께 Q.A는 안심이 Q.A와 함께 바이퍼 조합은 이기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나노소음의 위치였거든요. 스파이크 다운에 클램소음 혼자 남아있고요. 이거 들어가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피스톨 라운드. 미치고 일렀! 아! 야야야야야! 소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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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올 거 대비해서 킬조이의 나노소음도 B에 투자가 많이 되어있고요. 그래요. A 안 가리고 마샬로 A는 열고 C 사이트는 덩커라인 만들거든요. 이거 제가 볼 때는 못 버텨요. 수약 묻은 채로 오죠. 못 버팁니다. 못 버텨요. 안쪽으로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스파이크 설치하면 할 시간이 없습니다. 세라가 결국 이렇게 인원 마무리. 어차피 노이아 선수가 총을 안 샀기 때문에 총기니 유지는 모드가 됩니다. 화살과 동시에 드로닝으로 어그로를 빼줘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찍혔고 프리츠 스킬 투자했습니다. 타이밍이 아예 안 맞은 거죠. 균열은 균열대로 따로 놀고. 이러면 제가 볼 때 쇼트에서 사고 터질 것 같은데요. 쇼트를 이겨줘야 돼요. 메리 클램 지워냈어요. 이건 누가 봐도 스킬 연계가 안 맞았기 때문에 하수도에서 이길 수 있는 그림 자체가 아예 안 잡혔습니다. 이러면서 스파이크 설치할 수 있는 타이밍도 아니고 결국에는 고립된 상태에서 세라의 이킬. 와, 무결정. 제가 볼 때는 오늘 그 시사이트 노이아 선수에게 이번에 한 번 더 막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갈 곳을 잃어서 전반전 분위기가 아예 지금 기묘해지는 거야. 진입 자체는 알람벗에 걸렸어요. 장비를 못 잡는데 블루. 그래도 사이트 한 번 열어냅니다. 아, 이게 뭔가 바이퍼에 대한 대응이 안 되고 있죠. 자, 이때는 어디로 갈 거냐. 근데 이거 양각이라서 양각이라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화력도 부족했던 상황이긴 하고 이번 라운드에 위안 삼을 거는 갈피를 잡었다는 것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아, 플로너스 Alg rust가 뒤쪽 돌았기 때문에 오우!!! 크랩! 1라운드는 잊어라! 피스톨 라운드 잃고! 지금 여기까지. 이게.. 가는 곳이 오퐈예요. 네. 봤어요. 봤, 좋습니다. 오프레이터 한 번. 너무 맛있게 꽂히네요. 기본 좋은 1кая이어서! 꼬챕이 깔끔하게 담알це 한 번에 있어. 진짜 이거 풀어봤어요. 근데 어쨌든 강제적으로 실사이트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둘 끌어냈고요. 이거는 둘을 맞힌 것도 대박인데요. 사이트를 안쪽에 버티는 게 아니라 밀고 나가는 확률이 더 좋아 보이거든요. 나머지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밀고 나와요. 세라가 얼마나 맞을 수 있나요? 세라가 세라의 대응도 좋기는 해요. 네. 알렉시스 트레이드. 가라지 쪽에서 한번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클레임이 봐줬고요. 와완이 무너지면서 아, 이거 오픈한 맥주에서 알고 있어서 역시 조금씩 바뀐다는 게 되게 유명해요, 이 선수가. 자, 이제는 제가 말씀드린 벙커를 먹는 연계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요. 이러면 불가능해요. 자, 그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뭘 잡아먹으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함께 남았거든요. 자, 교환 잘 됐습니다. 자, 다시 3대3. 이러면 불안해요. 자, 해철. 반해철까지. 어, 안 찍혀요. 제대로 안 찍혔어요. 반해철 됐고요. 플로레스 엔터나 정리했습니다. 오늘이 끝났는데요? 네, 끝났어요. 역시나 예상대로 은신처에 역으로 지금 EDGS가 급해질 수가 있거든요. 어디까지 가요? 어디까지 가요? 넘어오면요. 어, 근데 이거 드리블 당하면 안 돼요? 아니, 드리블 당하면 안 돼요? 아니, 드리블 당하면 안 돼요. 아니, 본인들이 설치한 지역을 지켜야 돼요, 지금. 아, 빈집 털려요. 아, 유심 갖고. 그리고 이러면 가란츠 투시로 일단 이미 털렸습니다. 심의로 마무리됐고요. 아니, 노이하한테 완전 조련을 당했어요. 이거 풀템 나오고 심의돼서. 이거 그리고 너무 안전한 장소에서 리테이크까지. 미디 맵을 보면은 의미를 부여하기 되게 힘든 우왕좌왕이 좀 많이 느껴지거든요. 약간 감으로 가는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걸려버렸고요. 사실 근거가 이식한 게 아니고 그냥 B에 기다려봤는데 안 나오니까 A 뛰자예요. 제가 볼 땐 그 이상 그 이하의 브리핑도 아니었을 거예요, 이거는. 플로레센트가 한번 무리해봤습니다만 결국 끊겼고 여기서 알렉시스가 아, 피해망상에 모든 게 또 지워지네요. 아, 이거 그냥 밀고 들어오면서 8대0을 만듭니다. 아, 이거 또 찍혔어요. 그냥 뛰어야죠. 예. 이거 달려서 가봐야 돼, 그냥. 이거 브레이크 밟으면 안 돼요. 네, 그냥 가야 돼요. 아니, 죽는 건 상관없어요. 그냥 밀어야 돼. 그거 말고는 지금 답 없습니다. 자, 블루가 몸으로 열어줬고요. 사이트 들어왔습니다. 플로레센트. 아, 플로레센트. 알렉시스까지 와바리가 남아있긴 한데 이미 위치 걸렸습니다. 중간중간에 메일 선수가 던지는 피해망상이 네. 너무 진짜 잘 들어오긴 해요. 어우, 사라. 와바리가 3킬을 만들어내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뭐 블루 선수가 자신감 있게 뭘 하자 이런 얘기들이 없는 것 같거든요, 아예. 그렇습니다. 자, 드론 통해서 노이어의 위치를 봤습니다. 이건 먹어야죠. 이건 먹어야죠. 이거는 잡아야죠. 이거는 잡아야죠. 이걸로 보면은 겁을 먹었어요, EDGS가 지금. 예. 상대방의 수비 병력이 좀 흔들리지 않았을까 라는 기대감에 가는 겁니다. 자, 화살 투자하면서 일단 들어오고요, 바이퍼. 이거 흘리면 돼요, 그냥. 흘리고. 세라가, 세라가 하나 잡아 냈고. 그리고 둘까지는 안 됐습니다. 개망상으로 사이트 동시에 두 개 지웁니다. 그래서 카운트 잘 됐거든요, 이거. 그리고 블루가. 클램이 키플레이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냥 나와요. 어, 블루. 잘 잡았어요. 하지만 교환됐고. 플로나마 있습니다, 플로레센트. 아, 뒤로. 아, 잘 넘어갔어요, 이거는. 아우. 클램이 플로레센트를 잡아내면서 9대1. 드디어 한 점 따냅니다, EDGS. 네, 안 나오고 있고요. 네, 나올 이유가 전혀 없죠. 자, 시민이가 스킬 투자하면서 일단 한번 들어가 봅니다. 사이트 안쪽. 아, 이거는 뭔가 찾아서 가는 느낌이 아니죠. 그냥 일단 찍고 들어와 봤는데 좀 많이 긁혔고요. 안쪽에 들어간 거 알렉시스, 그리고 노이아가 잡아 냅니다. 시사이트는 노이아의 땅입니다. 단 한 번을 뭐 제대로 뺏기가 어렵네요, 게임을. 자, 유신이 플로레센트 잡아내면서 오퍼레이터는 떨어뜨리긴 했는데. 오, 유신. 유신. 그렇죠. 피해 망상. 자, 그러면서 노이아가 잡아 냈고요. 마지막. 아, 근데 진짜 잘하는데 노이아 선수가 시사이트. 와바리 선수가 크게 돌면서. 이거 한번 잡아낼 수 있을지. 메리 보고 있습니다. 메리. 어깨를 봤어요. 그대로 마무리, 여지 없습니다. 저렇게 분위기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 이거 그냥 밀고 나와요. 이것도 알고 있어요, 블루까지. 가장 큰 차이가 이런 노림수가 있느냐 없느냐. 스파이크 다운이고요. 사이트 열 수밖에 없습니다. 어, 이거는. 절망인데요. 올 수 있을까요? 첫 반전 끝났다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나오세요. 제발 하나. 어, 좋아요. 와바리. 근데 매일 위치 보세요. 네. 지독합니다. 근데 다 뭉치죠. 3명이서. 아, 예상했어요. 쇼피파이 레벨리온이 예상했어 이거. 오늘 이거 또 보내요. 아니, 너네가 아무리 높게 날아봤자 우린 그 위에서 더 높게 난다. 해봐라. 사이트 열심히 먹는데. 스파이크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걸 모릅니다. 네. 모릅니다. 모릅니다. 아, 내가 가져올게. 아, 내가 가져올게. 세 명이면 안 되거든요. 이거 빌려요. 어, 도우도 안 돼요? 어, 도우도 안 돼요? 어, 밀리지가 않았어요 이게? 어, 도우도 안 돼요? 자, 그러면서 일단은. 근데 더 억울한 거는 이러고. 어쩔 로이야. 근데 더 억울한 건 이러고 떠져요? 예. 자, 봉쇄 깨러 갑니다. 자, 봉쇄 깼고요. 근데 사이트가 열렸어요. 나 유신 혼자인데. 해체 저지가 안 되는 자리죠. 네. 플로레센트. 끔찍한 자리. 아아. 결국 이렇게 전반의 마지막 라운드. 여지 없습니다. 소피파이 레벨레온이 가져오면서 11대 1을 만들었습니다. 자, 클램선. 클래밍. 어, 봤어요. 어, 근데. 이거 놓쳐요? 그래도 트레이드. 근데 이거는 조금 큰 게. 네. 일방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라. 그렇습니다. 저 손해라고 봐도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 트레이드가 또 됐어요. 그리고 플로레센트까지. 아, 플로레센트가 4킬. 머리에 헬멧 좀 써봐라. 너 들어가서. 아, 죽음의 이치 선다. 이거 어떡해요. 하지만. 와아리는 안 들어가죠. 가면 죽는다는 말 알겠는데. 자, 미고 갑니다. 미고 가요. 미고 가요. 와아리 잡아냈고요. 야! 플로레센트 에이스. 모축이 돼 있던 거라서. 네. 플로레센트 와아리. 유신은 억울해요, 이러면요. 궁 포인트 먹고 뒤쪽으로 빠졌고요. 그리고 플로레센트 칼폭까지 하나 남았습니다. 에스한이 E 악물었다는 게 느껴진 게. 웬만하면 갈만한데. E 맞아도 꼼꼼하게 게임해요. 그러니까. E 맞아도 우리는. 진짜 빈틈을 안 주겠다. 그만큼 압도적으로 이기겠다는 거겠죠. 궁금하면. 궁금하면 가는 거죠. 와와리까지 무너집니다. 그러면. 자리성이 없어질 정도로. 아마 들어올 때쯤에 연막이 하나 찰 거기 때문에. 노려주고 있습니다. 시간들에게도. 메인 쪽에 진득하게 모여 있거든요. 역시나 연막 들어왔죠. 네 이거 메인 어떻게 뚫어요. 이거 어떻게 뚫어요. 와 원탭 진짜. 칼폭까지. 네. 뭐 마무리죠 이거는 그냥. 네. 가나요? 그냥 내가 간다. 내가 간다. 아우 알렉시스의 마무리를 지으면서 13 대 1로. 소피파이 레벨리온이 EDGS를 잡아내고. 스파이크 설치까지 완료됐고요. 5 대 3의 구도. 유리한 SR입니다. 아 근데 노이아 선수가 진짜. 지역을 지키는 것 뿐만 아니고. 경기의 흐름과 템포를 잘 읽어. 지금 보시면. 아 근데. 야 이것보다 더 좋게 도착할 수가 있냐. 물론 지금 본데스 다 터득했지만. 설마. 오우. 네. 본데스 다 터득했지만 노이아의 타이밍은 예술이었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EDGS로 하여갖고 위협까지 심어 놓을 수 있었던. 아 노이아 선수의 플레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 라운드. 에드가 풀바입니다. 벤달의 주중가. 오오! 야! 그리고 또 거기있지. 진짜 맛있게 헤드가 들어가는데요. 네. 자 이번엔 클람. 이거는 맛이 좀 없겠는데. 네. 뭐 죽양을 공포 먹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연막으로 상대에게 입장 자체를 한번 저지해 보는데. 쉽지 않습니다. 클람의 위치. 아 눈 멀었어요. 그래도 클람이 한번 만들어내긴 했습니다만. 결국 교환됐고요. 아 와마리까지 플로레센트가 잡아내면서 순식간에 4대1이 됐습니다. 유신은 갈 수밖에 없고요 야 노이아도 진짜 네 저 본인만의 루틴이거든요 저게? 이거 어지러워요 그대로 마무리 아 그리고 본대는 A지만 진짜는 노이아의 타이밍을 잘 봐야 돼요 아 문 열라고 프로그램 사이트가 협박합니다 문 여세요 문 여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다 다 뒷걸음질만 치죠 네 노이아 그리고 이거까지 이런 템포 때문에 게임이 힘든 거예요 그레스 선스의 운영이 프랙초 잘하는 팀이 잘한다고 말씀드린 게 거의 비슷해요 흡사예요 운영 자체가 데미 장식으로 사이트 열어내고 노이아가 뒤를 제대로 때렸습니다 미드 쪽에서 1킬 만들어내면서 스파이크 설치까지 완료한 SR 이것도 졌어요 진짜 이게 뭐? 내가 이러려고 총을 산다 내가 내가 SR에게 총을 주려고 산 건 아닌데 EDGS는 억장 무너지죠 이거 이거 무결점은 안 되는데요 와와리 플로레센트와 메레 체력이 많이 없습니다 아 근데 와와리도 이거 완전히 갇혀버려서 이거 나 혼자 살려봤자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하나라도 하나라도 안돼요 첫 번째 맵이었던 헤이븐과 동일한 그 평행 세계로 가고 있는데 노이아 이것까지 침착하군요 저 꼬리를 일단 자르고 시작하자 이 의도였던 것 같은데 본인들이 머리가 잘렸는데요 꼬리를 잡을까 공룡 꼬리였어요 어 이게 뒷발이 너무 세게 치여가지고 날아가는데 사이트임이 다 먹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림 자체 한 번 플래시를 막고 노이아의 깔끔한 마무리 또 깔끔합니다 네 자 그래도 이번에 자 EDGS가 좋은 스킬 연계로 엘렉시스를 잡았습니다 클램까지 하나 트레이드했고요 기본기가 좋아요 기본기가 다들 그냥 줘도 되니까 아아아아아 그리고 노이아 선수의 저 카메라가 진짜 커요 저래서 창문이 없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 어 넘어갔어요 자 유신이 좋은 플레이를 통해서 잡아냈습니다만 미니맵에서만 잠깐 나왔지만 노이아 선수가 A 사이트에 합류한 거 본인 EDGS도 보긴 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럴커 견제를 해요 아아 이거 다트로 찍고 또 잡고 가요 자 그리고 미드쪽에 있었던 노이아의 위치 이 시선도 중요해 보이고요 근데 노이아는 사실 이 시선을 따고서는 우리의 뒤는 없다만 알려줘도 상관없는 위치이다 보니까 어차피 뒤만 보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노이아가 지나가는 것도 봤습니다 자 이런 액션만 줘도 불안해집니다 EDGS는 자 EDGS는 그래서 가속 페달을 밟죠 자 찍고 일단 들어왔어요 빼고 보기 전에 해야 돼 빼고 보기 전에 아아아 알렉시스 자 그래도 아 이게 멜과 노이아까지 교전에서도 밀리고 말았습니다 EDGS 자 스펙크 설치까지 완료가 됐고요 노이아의 위치 여기 서희의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안 질 것 같아요 노이아는 예 제가 볼 때 다 같이 옵니다 노이아 1단 하나 그리고 자 이건 제 캐릭터 뒤쪽으로 빠져나오고요 야 왕덕 조절 너무 잘하는데 이렇게 브레이크를 너무 잘 밟게 아 그리고 그리고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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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서 세라 아 이거까지 니가 저 쯤에 나눈 쇼트 그리고 믿 믿어요 대미 장식 자 찍고 나왔습니다 어 제대로 한번 그리고 하나 더 블루까지 트레이드가 되긴 했습니다 어쨌든 4대3에 2쯤 신경절도 노이아가 2킬 만들었고요 S가 더 빨려나가면 이건 그냥 안으로 빨리는 거야 아니 이러면은 2대2되고 사실 의미가 없어요 사실 억지로 한번 부려봤는데 그리고 습격으로 멜 위치 바꾸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행인거는 서로 위치를 모른다는 거 네 그런데 반응 싸움에서 자 클램과 멜 어어 아 아 이거 볼 때가 오 클램 자 그리고 위치 늙혔습니다 결국 이렇게 네 이러면 스파이크 A쪽인 거 알고 있죠? 자 이러면은 훨씬 더 유리한 유신의 싸움이 됐습니다 네 자 함정 캡까지 아 또 캡때문에 걸렸어요 그래도 위치 바꿨습니다 유신이 이거는 이걸 해야죠 이걸 해야죠 3명 다 균열 맞겠는데 이러다 어어 그리고 이건 또 찍혀 어어 궁까지 투자했는데 결국 잡아내지 못했어요 상대를 뒤로 물리긴 했습니다 가나요? 근데 이거 아까랑 가나요? 왜 빨려서 들어가는지 모르겠거든요 고집을 네 왜냐면 지진강탈 이게 뭔가 야 우리가 이걸로 이득 봤으니까 이번 라운드도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느낌일까요 이디제스가 지금 약간 판단이 제대로 안 쓰고 있긴 한 거 같아요 네 데스를 기록한 위치가 왜냐면 이 선수들이 그렇게 막 싸움에 미쳐날뛰는 팀은 아니었거든요 예 여기는 클램의 하이라이트 미치겠는데요 클램의 하이 네 하나 하나 좋네요 저기는 스택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음 완벽한 경기를 보여주고자 하는 SR 완벽한 경기가 계속되고 있고요 샷까지 플로레센트 깔끔했습니다 와바리가 먼저 무너지면서 이제 들어가야 하는 EDGS 이것까지 잡아냈지 못했고 알렉시스의 발이 좋았습니다 자 플로레센트가 함정 바깥으로 시민이가 둘 잡아냈거든요 네 어우 감옥 나가서 잡아냈고요 뒤쪽까지 체크하는 것까지 완벽했습니다 아이 야 이 타이밍에 데미 장식 키는 것도 그리고 그대로 노이아의 마무리까지 그런 깔끔하고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주다 보니까 EDGS도 뭔가의 틈을 노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A 쪽에 인원들을 좀 투자한 EDGS 클램이 나왔던 걸 인간 깔끔하게 쳤고 빠집니다 기분 좋은 스타트의 EDGS예요 자 저희가 항상 교전이 돼야 뭐가 된다라고 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클램이 이렇게 끊어주고 한번 브레이크 밟아주고 해야 스킬 투자 유발하고 이러는 건데 오 좋아요 이런 게 나와줬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이거 반대쪽 보다가 클램까지 자 메리 두 개의 키를 만들어내면서 3대3 위치 바꿨습니다 와 유신 이것도 만들어냅니다 자 심리전에 안 속았습니다 다행이에요 EDGS 자 그러면 설치하는 거 10초리를 imposible Ну 일단은 설치 완료 됐지만 어 안 됐어요 남시간은 5초 어 그런데 클런되 오우우우우 2점 따냈어요 벌써 1세트보다 2배의 point 그렇습니다 뵙ada 같아 너무 문미건조한 거 아니에요? 아 Kat요 아 세라 사라가 두 개의 키를 만들어냈습니다 안나오다가 한 번 나갔는데 하하하하 아니 미래를 간 적이 없는데 한 번 나갔는데 그걸 카운터 치니깐 10번째 라운드 포인트를 위한 스파이크 설치까지 완료됐고요 어깨 봤어요? 아 지금도 플래시를 안티 플래시 할까봐 반대쪽으로 던졌어요 이런 디테일이 살아있네요 그래도 같이 나가는 그런 안정감까지 SR이 뭐 균열과 동시에 그냥 우르르 낄 생각 근데 상대 카운터 균열이 아예! 진짜 예술인데 방금은 스킬까지 투자하면서 상대의 지리바를 한 번 막아냈었고요 헤이븐처럼 타격대 끊기니까 2-3선 진입 그냥 포기하고 바로 돌리는 거 급하게 우연해봤는데 이미 늦은걸요 뭐 이게 엄청난 속도는 아닙니다 급하게 기다립니다 노이아 시미로 피해망상 맞았고 시간 그만큼 소모됩니다 아 노이아야! 기본기 보세요 멜이 어그로 끌고 노이아가 콜 받자마자 더블픽 완벽한 키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이아 그리고 이것까지 유신의 위치 걸렸고요 박스 뒤쪽 다오쥬요 누가 킬먹을래? 노이아가 마무리 됐습니다 어쨌든 블루 선수가 들고있니 버키 한 자루로 어디가라 만들어내야 할텐데 뒤가 얼얼해집니다 와 그리고 알렉시스 에임수정 뭐죠 판단 이거? 야 그리고 그 와중에 멜 선수 피해망상 때문에 완전 브레이크 걸려서 아 노이아가 노이아가 좀 드리블하는 거를 와 이번엔 멜이 자 그러니까 블루가 먼저 한번 시도해봅니다 뒤쪽 아 근데 이거 제대로 안 맞게 그래도 두 번째? 아 그래도 다행이네요 네 근데 원웨이 아 노이아가 이걸 또 해결하네요 신경력을 때 위치짓고 또 본인이 빠져요 아 또 노이아의 드리블쇼 와 스킬까지 깔끔하게 아니 위치 다 찍고 한 명 잡고 갔어요 게임 이게 이렇게 쉽나요 이게? 완벽하게 우리가 너희보다 한 수 위다라는 거를 한 수 이상으로 네 두 수 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스파이크까지 못 주었고요 그래도 와와리가 아 안되네요 이러면 3대1 블루만 남아있습니다 오늘 많이 힘들었었던 블루 더더군다나 본인은 그 리츠 선수의 대신이라 아우 오! 직샷 네 끝나지 않았다 그리네이드 되면서 툴 아하 결국 이렇게 경기 마무리 13대 2로 두 번째 맵 선수까지 가져오면서 소피파이 레벨으로 맵스코 2대0으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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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